바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까요? 야 충분해 충분해 업그레이드 해도 돼 아니다 얘는 기타나 쳐라 기타나 치고 와 다 아픈 사람 없고 얘만 피곤해 얘도 얘 일어나면 전부 다 일어나 있는 거야 개이득이다 진짜 와 평화롭다 기타 치고 평화롭습니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살림 차렸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평화로워요 정원 채소정원 만들었고 요리나 만들어 봅시다 야채도 많습니다 여러분 채소 한 바퀴에 물 20개씩 먹어요 채소 한 바퀴에 물 20개씩 먹어요 이것도 얘가 해야돼? 요리사가? 내身에 물 20개씩 먹어요 가야되니까 쉐킥 교 comforting 툴이 비싸네 나무나 다 가져갑시다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장치 비료가 모자르네 고기 많으니까 고기로 비료 하나 만들까요? 그리고 한 바퀴 돌릴까? 한 바퀴 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채소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한 두 개 남았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돼 물 열 개 들어가네 채소 네 개 만드는데 이제 또 담배 필요가 났네 예 온도 할게요 뗄감 열 다섯 개 뗄감을 미리 만들어 놓을까? 야 아픈 사람 하나도 없다 경기는 몇 명 해야 돼요? 피곤한 애가 없어서 세 명 다 경기하는 게 나아? 안 피곤하다는데? 개인 판단 이거 맵은 다 열린 거임? 어디로 갈까요? 건설 현장은 다 챙겼고요 여기 안 했나? 여기 나무 들고 간 적 있나? 아 여기 도끼 들고 간 적 있나? 없죠 폭염당한 집도 도끼 안 한 것 같은데 교회는 도끼 했어요 교회는 다 털었어요 도끼까지 아니 폭염당한 집도 도끼 안 했죠 차량 정비소 여기 왜 주이지? 차량 정비소가 왜 원래 주인가? 여기가 무슨 맵이었더라? 약팔았던데 아 근데 여기 38%밖에 안 털었는데 여기 사유재산이라 못한 거죠? 주인 있는 곳이죠? 아 그죠 첫 번째 맵 갑시다 나무 털어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무지를 안 했어요 그렇지 나무나 털은 게 게이득 같다 아씨 털 거 없네 저도 한 3개는 부숴야 되는데 없어 하나밖에? 미쳤다 아 여기는 할 게 얼마 없네요 괜찮아 부자라 상관없어 어? 비류다 비류 하나 있네요 비류 하나 있네요 오 겨울이다 오 겨울이다 오 겨울이다 오 겨울이다 이 날이 있음 정수기 정수기 이거 못써요? 정수기 근데 물 54개 있어요 뭐 할게 없네? 뭘 해야되지 여러분? 밤낮으로 불을 지피라 포고렌의 죽음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인간인들이 사망하는게 큰 원인 눈 가지러가요 여러분? 할것도 없는데? 눈 가지러가요? 할게 없어요 한번 더 해 볼게요 원인 원인 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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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눈 어떻게 녹입니까? 눈사람은 뭔가요? 처음 봐요 이거 뭐야? 가긴 가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거 뭐야 눈사람? 되게 느린데? 여러분 되게 느립니다 이거 뭐야? 저거 만들면 뭐 좋나? 만들어봐요 이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 패치된 건가? 담뱃잎 6개 술이나 담뱃잎이라 만들까? 뗄값 많이 만들어놓을까? 이렇게나서 할게 없어요? 난루 두개 있으면 좋아요? 더 따뜻해지나? 난루 하나 더 해야 돼요? 난루 두개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난루 두개 만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 이거 없는데? 아우 진짜 갈려주시지 난루 두개 하면 그러면 будешь요? Stück 네가 정리해라? 윤 내 돈이 없으면 나루야 너 밀고 이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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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돈비신이 몇 마리에요? 뭔 말이에요? 난로 두 개를 만들어서 둘 다 뗄감 여섯 개씩 넣으라는 소리에요? 상이 안 오네 저 눈사람 만드는 거 되게 오래 걸리네요 눈사람 완성됐습니다 되게 어이없네 눈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눈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눈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도끼 들고 가야지 뭐 작은 아파트는 위험하고 빌라 나 빌라 가서 죽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싸우긴 싫은데 조용한 집은 진짜 가면 안 돼요? 멘탈 치유해줄 질라타가 있지 않나? 병원 갈까요? 병원 콜 한 번 남갔어요 병원 어때요 여러분? 병원? 병원도 가지 말라고? 왜? 히킹님이 병원 가지 말라는데 병원 왜요? 병원에선 성공치는 사람이 없어서 죽이진 않던데 병원을 도둑질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죽을 것도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이 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적대적대면 도둑질만 안 하면 공격 안 받는데 어? 야채 도둑질만 안 하면 되나봐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나봐요 도둘로 아무거나 막 쪼개지 마세요 왜요? 이거 쪼개지마요 의자만 쪼개라고 의자만 쪼개요 와 고수님들 많네 신기하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여기 뛰어다녀도 되나? 이거 의자인가? 이거 의자에요? 이거 부셔도 돼요? 이거 막 아이템 훔치면 누가 죽이는거야? 아 층나다 경비병이 있어요 경비병이 의자 부시는건 뭐라 안해요? 앞에서 대놓고 부셔도? 여 끝층까지 올라가도 되죠? 길이 막혔어요 아 비친구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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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자인가? 아 아 이거 의자인가? 겨울음이야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유재산 털고 하나 막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아 궁금하네 멘탈 나가요 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 좋아 총탄갓 아 아 저거 재배되는거 개 오래 걸린다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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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또 아파? 계속 아파? 음 누가 달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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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설치해야되는데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얘 보낼까? 여자 질라타 보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되요? millones 날씨가 이제 추워진거 같애 난로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못만들어요 지금 이게 부족해요 얘 잡동산이 몇개 필요하더라 난로 하나 더 아 그럴줄 알아놨으면 난 잡동산이를 더 챙겼어야 되는데 상인만 오면 되는데 열한개 더 필요해요? 전 급하면 거래하러 가죠 아 거래하러 가서 사러 가자고? 그것도 나쁘지 않고 담배도 많고 자동산이 거래하러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담배도 많고 술도.. 술은 하나 밖에 없네 술 한.. 술 만들어야 돼 야 물 좀 써도 돼요? 물.. 써도 되지? 안되나? 좀 그런가? 온도 떨어졌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겨울이 신경쓸게 많네 겨울이 신경쓸게 많네 아니... 전 급해 아니..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래하는 곳이 어디... 어디로요? 중앙농장은 닫혔고... 전초기지랑 차량정비소? 차량정비소도 거래 또 돼요? 안 될 텐데. 되나? 어디로 갈까요? 차량정비소? 있는 걸로 파세요. 약도 있구요. 두개 있구요. 허브약지 두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톱질에서 털만한거 없나? 여기 톱질에서 털만한거 없네. 여기 톱질에서 털만한거 없나? 여기 톱질에서 털만한거 없네. 톱질에서 털만한거 없네. 아 많다. 아 좋아. 두개 다 줄게 그냥.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니요. 돚나라 하나 사서 톱... 톱질해요? effl... 이런 kwam, helemaal 자신의 uploaded 그거 빠져 있는데. hopper 여기 도둑질 안하면 성공 안하죠? 템 뭐 챙겨 갈까요? 여러분 아 멋진 거였지 마지막? 탑 어디 있었어요? 템 맞네 아 일단 다 내려놓고 가요 헐 못 내려놔요 아 여기서 내려놨네 다 내려놔요 뭐 타오르 슬프 슬픈 잠시만요. 뒷마당 좋네 논피씨님 개보수인가봐 지하도 입구까지 가는건 상관없대 문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중에 먹으러 오면 되나? 일곱칸에다가 10칸 나중에 도끼 들고와서 나무 파밍하면서 저거 먹으면 되겠다 그죠? 난로 하나 더 만듭시다 도와주고 알코올 하나 받았네요 전라타가 1명 10초 2일 3일 1일 2일 3일 4일 4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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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많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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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충분한가요?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완성되잖아요 사람들이 태울 수 있는 물건이라면 뭐든지 모으고 있대 잔혹해기가 심하대 시장에서 무슨 일였대 일업의 일업에 도착해 시장에서 빈해 전국의 아래의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